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와 엔트그룹,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GV입니다. 다음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마지막으로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와 엔트그룹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공모주가 인기를 끌었죠. 다음 달은 중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성사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기업인 엔트그룹인데요. 박사님, 중국의 엔트그룹이 핀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뛰어넘는 규모의 증시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GDP 총규모보다도 한 기업의 공모가 합계기 때문에 더 많다라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번 주 세계 정권 시장, 세계 금융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알리바바의 계열 회사인 엔트그룹. 엔트가 개미의 약자입니다. 이 개미 그룹의 상장이 뜨거운 지금 감자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샹하이와 홍콩 증시 양쪽에서 상장을 하는데 현재 예정된 공모가 대로 했을 경우에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 역사를 새로 설 것 같습니다. 지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우디의 석유 회사죠.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회사의 상장이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그야말로 이름은 개미인데 거대한 공룡 매머드 회사가 하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 엔트그룹의 지분을 8.8%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성장으로 마윈의 자산이 크게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하면 알리바바의 창업자로 또 유명한 사람이고 당대에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흑수조로 태어나서 영어 몇 마디 길거리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알리바바 그룹이라는 큰 인터넷 쇼핑몰을 연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알리바바 마윈의 최근 모습인데요. 이번 상장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중국에서 최고 부자, 세계 11위의 부자로 우뚝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마윈은 엔트그룹의 주식을 9%가량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에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의 지주회사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 지분 가치는 훨씬 높아지죠. 지금 그래픽에 역대 IPO 공모 금액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이 4344억 달러, 그러니까 사우디의 아람코라든지 기존 과거의 알리바바 홀딩스, 그 밖의 중국 회사, 또 6위가 소프트뱅크, 일본 손정규 회장을 하는 소프트뱅크, 이런 규모보다 1.5배 이상 엄청난 규모의 지금 자금을 끌어가게 됩니다. 네, 이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에서 분사된 모바일 결제 회사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연전에 약 한 2년 반 정도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현장 시찰을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하나 꺼내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고 사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카뱅이라든지 K뱅크, 이런 인터넷뱅크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모바일을 통한 자금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구축이 오래전부터 되어 한 1990년대 말부터, 알리페이가 출금한 게 2002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약 한 6억 명 이상의 거래를 대행해 주는 모바일 결제 대행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리바바의 상품, 테오마오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모든 거래, 심지어는 손수로 해서 거래하는 것까지도 다 핸드폰 하나면 다 결제해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회사로 키운 게 알리페이인데 이 알리페이라는 회사 이름이 조금 페이라는 말이 꼭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것만 보인다 해서 이것을 엔터그룹이라고 바꾸고 공식 명칭은 엔터파이낸셜 주식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엔터그룹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엔터그룹을 정조준하고 있죠. 엔터그룹은 미국의 페이팔이라는 일란 머스크, 테슬러를 만든 일란 머스크가 처음 했던 사업이 바로 페이팔이었거든요. 그 미국의 자금 결제는 페이팔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이 엔터파이낸셜의 자금 결제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게 되면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화웨이 못지않게 미국의 정보를 빼나가서 이것이 군사 정보로 유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혐의를 씌우고 규제를 할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IPO를 이렇게 세게 하고 중국 정부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뒤에서 후원을 하는 것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미국 협조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원래 알리바바 홀딩스는 미국에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샹하이나 홍콩에서 상장해도 우리가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 기업의 하나의 쇼맨십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GV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 CGV 지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점도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비대면 매체인 넷플릭스나 온라인 플랫폼은 좀 성행하는 반면에 영화관은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CGV의 경우에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화관에 가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CJ, CGV에서 영화 관람료를 편당 2천 원 정도 올려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말들이 많은데요. CGV 입장에서는, CJ 입장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을 다 받지 못하게 되고 텀텀이 뛰어나야 되고 가운데를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되겠죠. 그런 면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데는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이 다 어려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고통 분담을 하자 해서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선결제한다든지 쿠폰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에 거꾸로 역으로 지금 CGV는 금액을 더 올렸단 말이죠. 이런 대목에서 소비자들보다는 회사만 생각하는 재벌그룹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영화 관객들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에 갈 수가 없는데 2천 원씩 올리는 CJ 횡포에 역겨워서라도 영화관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OTT, 이렇게 집에서 보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CJ, CGV의 영화관람료 2천 원 올린 것에 가장 큰 혜택은 넷플릭스가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CGV는 영화관 사업, 특히 영화 산업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회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아서 그야말로 주력 사업에서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CGV에 투자한 곳은 어느 곳들이 있나요? MBK 사무펀드라든지 CGV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 사무펀드 또는 해치펀드, 국내에서는 MBK, 미래에셋 대우 이런 쪽의 돈을 같이 끌어다가 해외에 CGV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해외 법인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회수는 물론 거기서 현재 지금 수지 엄청난 젖자로 돈을 더 내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는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다 보니까 CGV의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인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CJ그룹은 최근 네이버와 주식 맞교환을 하면서 콘텐츠와 물류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6천억씩의 주식을 상호 지분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재현 회장이 CGV 만들고 또는 CJ그룹을 만든 이후에 이런 식의 주식 맞교환 형태의 협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은 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왔죠.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팔고 필요한 거는 사고 자신의 장악 하에 영향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비전대로 회사를 키우는 방식인데 지금 네이버와 하는 방식은 서로가 주식 맞교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CJ로서는 지금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영화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영화관은 안 되고 그것을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와 같은 포탈 사이트가 아니겠는가. 특히 지금 최근에 카카오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CJ의 영역 부분을 많이 침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과연 여기서 성공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불쩍 분할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LG화학의 이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분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사님, 이달 말에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인데 분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이달 말이자 바로 이번 주말이죠. 내일 모레 LG화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최대 주주의 한 곳인 국민연금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것은 투자자들의 이익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기로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LG화학으로서는 이런 중대 결정, 그러니까 회사를 떨어내서 물적 분할까지 하는 이런 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는 이대주주인데 일대주주가 LG죠. LG를 뺀 나머지 중에서는 일대주주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나머지 주주 중에 1등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 개미들이 합산을 하게 될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반대표가 행사가 되면 LG로서는 그동안 꿈꿔왔던 LG화학 배터리 회사의 분사가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소액투자자들은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소액투자자들은 새로 전자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직접 주총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해서 국민연금과 합치게 되면 의외의 상당한 결과 소액투자자들의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왜 LG화학의 발목을 잡느냐라는 그런 LG화학 측 논리를 그대로 전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도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LG화학에 투자한 것은 LG화학의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배터리를 쏙 빼내가지고 다른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개미들과 입장이 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분할해서 독립해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물적 분할하지 말고 인적 분할을 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만큼의 새로 만들어지는 LG 배터리의 지분도 같이 나누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의 자금부담 때문에 하질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전자투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말의 LG화학 투표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최종 판결을 연말로 미뤘습니다. 이게 연말로 미룬 게 이례적인데 이유가 뭘까요? LG화학에 관한 ITC의 재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재판이 전격적으로 연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주주총회를 10월 30일로 잡아놓은 것도 바로 이번 주에 ITC 판결에서 LG화학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 기세를 업고 주주들을 한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판결이 연기되어 버렸거든요. 연기된 내막에 대해서는 ITC가 곧 공식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세간의 추척만 있을 뿐이지만 LG로서는 타임 스케줄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총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결과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LG가 주장하는 대로 완벽하게 LG 쪽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ITC가 두 번 이상 이렇게 연기를 하겠느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혹시 또 모르는 결정을 ITC가 결정하기에 민감한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대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판결이 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대선 이후로 미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판결이 미루어지면서 최대의 피해자는 LG화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반대의 의견이 나온 건데요. 박사님 국회에서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독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국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었죠. 당을 가릴 것 없이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지금 박영선 벤처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중고차 산업 시장 개편 방안은 밀실에서 진행이 돼서 현대차 봐주기에 불과하다. 이래서 상당히 날선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현재 중고차 시장이 너무 피폐해 있으니까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박영선 장관은 반대하진 않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이미 내막적으로는 박영선 장관과 현대차 간에는 중고차를 하는 데에 대한 아주 깊숙한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다만 박영선 장관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 문제만 많다고 중고차 업체들을 질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대기업이 할 경우에 독점 문제를 손보기 위해서 현대차 등으로 하여금 상생 방안을 내놓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대차가 하는 것을 전제로 현대차가 좀 중소 자동차 업체를 끌어안아라는 그런 논조의 톤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 업체들은 생사의 문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조업체가 자동차를 직접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독점이다. 어제 최승재 의원 같은 분은 아무리 깨끗한 독점도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착한 독점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업계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지금 생사를 건 정부를 상대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지금 이 투쟁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박영선 장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중고차 업체들이 워낙 각종의 거래 비리 또는 가격 꺾기 또 품질 조작 이런 거로 시장의 신뢰를 많이 상실해왔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뭔가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 그 여론을 수용해서 박영선 장관이 아마도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을 허용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잘못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 개편 작업을 해야지 그것을 현대차에 몰아주는 것은 이것은 독점의 폐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세 상인들을 목줄을 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외로 지금 이 사건의 파장을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